아 변 요한의 이상형 월드컵을 송지호 이윤지 제가 이러면 제가 즉석이라 그랬죠. 촬영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어차피 마지막엔 한 명만 남습니다. 친구같은 친구가 좋아요. 친구같은 친구. 송지호씨 좋습니다. 아 이은지씨 이거 자 이은지씨 역할에 너무 충실한데 이은지씨 결혼하고 모든 걸 내려놓은 이은지씨 장지은 류하영. 장지은 씨. 메가폭스 그리고 레이첼 맥. 네이첼 메가폭스요. 두 번도 생각나나네. 강소라 박경님. 저는 박경님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베르헤치 이렇게 있어요. 송지호 장지은. 수진이 지호 선배예요. 송지호씨입니다. 아 송지호씨가죠. 박경님. 네이첼 메가폭스요. 그렇지. 내가 왜 올려주나 했어요. 내가 대주는 게 내가 가져갈게요. 변 요한 이상형 월드컵 송지호냐. 네이첼 메가폭스요. 이거 안 들어가.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란 네 저는 영화로 처음 봤는데 노트북에서. 너무 매력적이셔고. 다 봤어요. 저작권. 한마디 하시죠. 레이첼한테 이렇게까지 된 바닥에 지금 몇 명을 밟고 올라간 겁니까 레이첼이. 어댓스 누나요. 네. 예. 너무 보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